풀피에요? 한방 오! 봤습니까? 우와 뭐야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10시즌에 나와 오늘의 신규 여왕 딜러 벤처가 9시즌에 3일 동안 일시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죠 근데 벌써부터 미친 잡기술, 신기술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가봅시다 딱 3개에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잡기술 이거는 일단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유동석님께서 제보해주신 건데 이게 버그인지 의도한 플레인지는 모르겠어요 블리자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벤처가 땅굴을 판 상태에서 우클릭을 쓰면은 5데미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이시나요? 높은 곳에서 우클릭을 쓰면은 바깥으로 삐져나오면서 돌진을 쓰기 때문에 드릴 돌진을 쓰기 때문에 데미지가 확 꼽혀요 원래 데미지가 근데 이 기술을 연습하다 발견한 게 있대요 보세요 체력 250이죠 겐지 지금 풀 피해요 한방 근데 이게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아 물론 저 체력 250짜리를 한방 내는 건 어렵겠지만 많은 데미지를 꼽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직접 이런 식으로 한방 미쳤죠? 여러 번 때리는 판정이 우겨누어져서 그런 건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버그인지 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게요 이렇게 이런 지형에서도 쏘전 한방 보세요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밀쳐져요 미쳤죠? 이게 쓰는 게 판단 기준이 그거거든요 나무늘보가 처음 썼는데도 쉽게 쓰느냐 놀랍게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낙차 있는 곳에서 우클릭 갈겨버리면 안되네요 낙차 있는 곳에서 우클릭 갈겨버리면 데미지가 들어가던데요 이런 식으로 데미지 엄청 꼽힌 거 봤죠? 돌격봇한테 그리고 마무리 이런 데서 아 아씨 어? 뭐야? 피 왜 이렇게 많이 달아? 방금 봤어요? 꼭 250원 컴을 내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딜량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버그인지 뭔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연습하다 발견한 게 또 있어요 두 번째 잡기술 들어갑니다잉 보면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런 높낮이가 있는 지형에서 여기서 여기로 우클릭을 쓰면은 드릴을 뽑으면서 다음 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벽 비스듬히 벽을 타잖아요 놀랐지? 안되네요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튕겨나갔죠? 오! 봤습니까? 이런 식으로 미친듯이 튕겨나가요 그래서 이걸 좀 어 지형짐을 분석만 하면은 좀 잘 쓰일 듯? 그죠? 세 번째 기술은 버그인지 아닌지 헷갈릴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로 좀 알아두는 좋은 스킬인 것 같아요 나이프이버 애호가 히리나 잘러님이 제보해 주신 건데 보여드릴게요 궁극기 썼을 때 중요한 거 알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궁을 쓴 상태에서 공중에 갔다가 컨트롤을 꾹 누르면은 보셨나요? 강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끄고 화강 빨리 해서 좌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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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무한 애호본이 가능하다는데요 우와 뭐야? 움직이면서 피해지냐고 제가 무빙 쳐볼까요? 오! 허씨 아 이거 나를 계속 에임두고 따라가면은 무한으로 맞을 수밖에 없네 근데 이게 굳이 벤처가 띄울 필요가 없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에어본을 띄우면서 무빙에 제약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3개의 잡기술 버그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잡기술이나 버그가 있다면 나머지 카페나 제 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다음 시간 즐거운 콘텐츠로 오늘의 색깔 구독해주세요 알림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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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림캠치